아재들의 추억이 담긴 게임기 제믹스가 34년 만에 미니로 부활합니다. 1984년 대우에서 출시된 MXX 기반의 국산 게임기 제믹스가 제믹스 미니로 부활해 오는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온라인몰에서 정식 출시되며 가격은 28만 5천원입니다. 제믹스 미니는 인디게임기 개발팀 네오팀과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팀이 합작하여 만들게 됐는데요. 가로 15cm 정도의 자그마한 크기 HDMI 출력과 USB 단자를 지원합니다. 또 제믹스 미니는 세계 최초로 MSX2 플러스 이상의 한글 바이오스가 탑재되어 제믹스 완전판으로서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컬러는 레드 버전 300대, 블랙 버전 100대, 화이트 100대, 총 500대만 한정으로 판매됩니다. 패키지 구성은 본체, 조이스틱, 그리고 실제 제믹스 팩을 꽂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도킹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팩이 없어도 기본 내정 게임으로 대마성, 꾀돌이, 스트리트 마스터, 어드벤처 키드 등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오리지널 게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온라인몰에서 450대, 19일 오전 10시부터는 잠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 50대가 판매됩니다. 매니아들을 위해 추가 스틱 200대도 있으니 2인용 플레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며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